상적스 와우 산적스 오 베리 나이스 레벌 어? 이렇게 됐냐? 어? 와우 영화다 와우 오우 지졌다 대박 아우 미션이 왜 자꾸 만냐 이거 와우 나이스 아이고 실수 아무것도 못하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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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틱 조이틱 게이트? 아아 오픈 조이틱 와우 와우 컴보 3초 넣는가 했다 아니 아니 나 원투이면서 투가 나갔다 에이 와우 아우 어머 아우 오우 어 허허허우 아 너무 센데? 이야 요호우 예스 베리베리 쿨 플레이어 와우 홀리 크랩 이야 4천봉 되게 잘 쓰시네요 오 4천봉 진짜 잘 쓰시네요 진짜 좋다 와아 와이씨 컴버 지렸다 대박 톤이 좋시네 이야 대박 와하하 호호우 야 이거 판은 진짜 멋있었어요 콤보가 지렸다 사나이의 콤보였다 리얼 사나이의 콤보였다 리얼 사나이의 콤보였다 이스 리얼 맨스 콤보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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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여기인데? 아 나이스 어이 손이 좋으시네요 진짜 뭐야 야 대초 진짜 잘쓴다 대초 진짜 잘쓴다 대초 진짜 잘쓴다 와 대박 와 하이킹 뭐야 뭐야 이거 또 베리베리 나이스 핸드 플레이어 우와 진짜 잘uç다 턱스의 cdp 니스 카즈야 레전드 앤 보안로 빼면 안 되지 저게 생각 helped me 뭐 무슨 evil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우방 사람들 밖에 없어 나이스 깨버리고 지금 스킬가 안들어갈 것 같았어 아 왜이래 우와 소풍 타이밍 아휴 피할라 했는데 아 병승같이 웨이브 세 번 넣어가지고 에이 두 번만 넣을걸 최대한 100에 붙이고싶어가지고 아 뭐야 어 야 이게 왜 안맞아 너무 억울한데 와 천재인가 나이스 나이스 야 손 진짜 좋다 대박 이거 진짜 왜 야 이렇게 와가지고 살 것 같은데 노우 아니 아 도래 아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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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다 아 그 밖에 안돼요? 체감 한 50명 되는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없네 다들 무서워 조직이에요 조직 와 질렀다 다들 잘하는데 이거 밥먹듯이 쓰시네 진짜 잘한다 어 진짜 정신지 잘 쓴다 아 내가 스크류를 했구나 스크류를 했구나 아 디오발로 했었구나 순간 스크류하는걸 잊고 있었다 몇 스크류인지 까먹었잖아 아 미친 지스쿨 쓰려다가 미쳤어 어 조직 조직 보스왔노 어우 X됐다 조직 보스왔어요 여러분들 다들 머리 숙여야 될 것 같아요 보스가 오셨네 저분이 저기 월성동 피바람이거든요 조심해야되요 우와 저렇게 피하는구나 역시 예상했고 어저 어잉 어잇 요로케 하면 펙할거에요 아..이런.. 잠깐만! 13초 아니에요 지금? 저거 파크 맞고 13 아니야? 다행이다. 홀로 감사합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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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아이씨! 별광 안될줄 알았지 당연히 별광 당연히 안될줄 알았지 아 12에요? 개기신거구나? 뭐야? 와 또 개겼어 지리노 이야! 손 개좋다! 이야! 조직의 보스가 잘 가르쳤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카제야 지리노 오우! 한 번 더? 전 이분 가르쳐준적이 없어 아하! 동시 헤드! 와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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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못섰는데? 다 저래라니? 어? 야 이거 왜 안되냐? 에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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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안돼요? 아 잠깐만 팔이 짧노 에서 팔로우 하하하하 이런쟁이 예상했죠 아 진짜 잘한다 대초 대초 저보다 잘하시는거 같은데 잘한다 우와 어허 아 와우 폴이 정말 빠르시네 아 독학 했다고요? 저거 진짜 조금만 다듬오면 삭살나겠다 우와 손비 아 대박 이야 잘했다 병력장 잔용장으로 하죠 보통? 벽에 있었을때는 초풍 넣을때도 있고 뭐해 봐 으 벽마용 아 얀 왜 안돼 뭐야 아우 순간임동 어.. 순간이 너무 뭐야 오우 나이스 기호발도 괜찮죠 조금에 약해서 데미지를 더 주고 싶다면? 아.. 어깨 와.. 내가 가드 당하는 입장이라 좀 부럽겠다 와 나이스 야 이번판 좀 많이 위험했는데? 아우 나이스 깨고 야 나이스 아 렉 어휴 힘들어라 어휴 힘들어라 뒤통수 한 대 맞아가면서 배워요 빨리는다고 호호호호호호 와아 어휴 야 이거 좋은데? 야 이거 좋은데? 두 번 깨기 좋았다 번치코 발차기 두 번차기랑 같이 탔다 어? 이거 안사람 못 깼지 알면 들다 아 와하 이런.. 안사람이 되네 아 이거 야가 오우 미워있다 오우 미워있다 오우 미워있다 대박 맞고 레이지 아치 진상한데? 난 모른다 괜찮은데? 난 모른다 두유노우 이카리 구독자 아하 하하하 나이스 아 병 오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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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와야 고마워 아이 나 뭐했냐 아이고 잘 먹으면 죽는다 아이 콘도봐라 와 아니 저걸 어떻게 저렇게 잘 쓰냐 지린다 이럴수네 와 잘 나온다 아 대박 진짜 잘 기다렸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써? 아니 자점이 어떻게 저렇게 잘 써? 어 뭐야 아 이럴수가 있나 너무 지질이 너무 좋네 아이 아이 원 투 투 아이고 야 뭐야 아니 진짜 대충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나가? 개쩍다 거북이쿠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긴상 키가 담아났다 지린다 초풍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 써? 아 피하려나 봐 야 저거를 다 사초로 때리고 있어 아 누워있어 맞아 머리 없네 아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대초의 신이에요 대신 와 와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름 돋는다 빡댐 빡댐 진짜 대초의 씬인데?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되냐? 대박이다 와 활이 바뀌어 이야 쩔다 예 루킹 라이 더 뷰루쿨 안되나? 이게 안 돼? 에이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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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힘들다 어허 무서워라 어허 무서워라 어허 무서워라 어허 무서워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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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돋았네 저 상황에서 저럴수가있나 어허 진짜 잘하네 대초 어허 3초 이렇게 자신있게 넣을정도면 기원초가 필요한가 싶다 점수 점수 진짜 많으셨나보다 이거 어허 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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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저거 티비 있는데 벽에서 사다찍을 때 상황이 하나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려니까 잘 안 나온다 저 벽으로 나 돌아서 여기서 맞아야 되는데 하아아아 아 대박 이야 잘 되겠다 아우 대박 스피 아이고 아이고 에잉? 아이고 우와 다행이다 나도 되게 기원했어 야 대박 아 남들은 진짜 되게 어렵게 쓰는데 이분 진짜 잘 쓴다 에잉 하니 까시네 홀린다고? 아니 잠깐만 강등이 안떠요? 과학선생님 과학선생님 오 도와주신다 과학선생님 아 이거 당한건데 어 잠깐만 지금 무언가 지금 느꼈거든요 지금 무언가 지금 무언가 느껴버렸습니다 선생님 대초 저렇게 깊게 하면은 넘어갈때가 있어요 아하하하 그 와중에 나는 못쓰고 있어 좀 틀려가지고 하하하하 뭐야 소름이 나 대초 봐 콤보 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콤보 와 실전 컴터블 잠깐만 와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소름 돋네 오 또 대초? 다초? 아이고 실수 오 충격에 도가니탕이다 와 진짜 충격이 도가니탕이다 진짜 충격이 도가니탕이다 와 진짜 충격이었다 님 콤보 너무 잘 넣는다고 유튜브 채널 있냐고 물어보는데 왜 그러니 콜 때린다 아이고 못했네 아 따라왔다 와 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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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어떻게 이렇게 잘 넣어 와 넘어간다 아 소름 돋네 어 어 와 대초네 와 이렇게 완벽한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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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 트윙 달고 있는 분들은 알려주긴 해요 아는 선에서만 아니 어떤 분은 트위치 닉네임까지 그거 뭐야 팬입으로 바꾸셨다로 제 팬입은 처음이었어요 두 분은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알려줘볼까 싶어요 감동받았어 아 나이스 힘이 잘해 뭐 알려줄게 인마 와 뭐야 와 개초력 봐 지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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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 아 저분의 제자로 아 오케이 으 으 야 콩보봐라 어떻게 저렇게 잘 넣을 수 있지 아 아 이거 뭐야 바로 딜러 와 아 아 에반데 에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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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에 Iz To One 찼어요 형님 트수 형님들 덕분에 찼습니다 어 아 아 으 아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오와 대박 오와와와와 오 뭐야 뭐야 뭐지? 미카리에 심혈 괴롭게 아까보라 아 나 뭐 했냐 안녕하세요 아 저분이 스승님이에요? 어이 뭐 제자까지 있으신 분이었는데 야 안 맞았다 어따 힘들어 아 뭐 다 찍어 와 진짜 신기하네 키보드로 아시는 거 아니죠? 어떻게 저렇게 되냐 아 진짜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딱딱 쳐지? 대초의 신 사스가 와 끌폭으로 들키는거 봐 와 대초의 신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일본에 웨이브 쳐서 딱 맞춰서 간건데 억울하네 오오아 우와 사가 반박 마신으로 들키하려고 했어? 손이 얼마나 빠른 거야? 촉뽕으로 찍으려고 마신으로 들키하려고 했다고? 손 빠른나보다 와 저 지금 신선한 충격이에요 뭔가 문화 충격 받은 느낌이야 앉았다가 앉아초풍했어 와 손 진짜 빠르다 또 앉아초풍했어 와 대박이다 뭐야 아 왜 안돼 아 왜 안돼 와 기회 제발 대박 마싱? 응? 질렀어? 오 대박 라운드 1 크흑 좋아 으악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아이씨 아우와 얼른 촛불 고치면 풍신이 나와 한 번만 해볼까? 풍신 어 이거 봐! 뭐야 잠깐만 잠깐만 촛불 고치면 풍신이 나와 풍신 어? 와 진짜 타이밍이 타이밍이 그냥 아다리가 맞았을 뿐인데 어 아니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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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와 아흥 아흥 으 으 으 으 으 3초? 정규함 뭘까? 3초? 아 수고하십니다 배초의 신임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와 오늘 21번째 택프 와 21색이네 이거 2초? 2초? 1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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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